이거 이리로 좀 해보는 걸 알죠? 그 저의 정보는 리더에 따라와서 혁신이 뭐지? 러시드에서 스킬을 이루는 거에요 장르의 정보는 제거에 따라서 1분간 퉁도! 장르의 정보는 제거에 따라서 1분간 퉁도! 잊지 마시고! 2분간 퉁도! 2분간 퉁도! 1분간 퉁도! ㄷㄷ ㄷㄷ 탈출 개체 확인 탈출 개체 확인 탈출 개체 확인 핸드폰 긍정적인 변화네요 가자! 방해꾼 하나가 사라졌군 하아! 2패 완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도 했고 이제 할 건 다 했네